강릉시가 기존 예산 대비 15.1% 증가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, 현안사업 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260억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144억 원, 문화관광분야 53억 원 등 2016억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현안사업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과 옥계산불 재해복구, 환동해 복합물류거점 등에는 3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강릉시의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.